아, 이게 문복이구나. 와, 이렇게 준다고요? 이거 우리가 찍은 거예요? 우리 영상이에요? 잘 찍었다. 그럴리가, 이거. 안타깝습니다. 저희 겁니다. 랜선 라이프에서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나라 씨한테 돈 드려야 돼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제주도 고사리죠. 이거 전형적인 초보자 촬영법. 그림자도 다 가리잖아요. 멈추는 법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거든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5초. 무조건 5초 동안은 멈춰줘야 돼요. 이게 몸국, 제주도에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셔서. 세 조류 중에 모자반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몸국이라고.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 박사방 그래도 좀 나왔다. 이거 우리, 우리 거 찍은 거야? 우리가 찍은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예쁘게. 이건 랜선 라이프. 아니, 네 거, 네 거. 이렇게 줘요, 이렇게. 네 거, 네 거. 어쩜지 인서트 찍는다고 하시면서 한참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내려 찍어주세요. 제가 이제 자녀들 해간 거예요. 음식을 찍을 때는 이렇게 촬영해달라고. 아셨죠? 위에서 내려 찍기. 네. 비춰요? 응. 어디를? 조명 감독님.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잡지를 뜯어오셨어. 좋아, 좋아, 좋아. 멈춰야 돼. 멈춰요. 제발. 멈춰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해. 그런데 이렇게 촬영해. 왜냐하면 누나 드시는 시선에서 찍을게요. 아, 왜 이렇게 흔들려요? 찍으면 맛없네. 다시, 다시. 멈추세요, 제발. 멈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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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는 연장 연장 안 되고 예 동영상 예 아 따뜻할 때 이게 내가 찍으니까 따뜻할 때 못 먹네 맛이 떨어지는데